. . . 모야 모야. . 모야 모야 이모는 3총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어둡은 새총을 만들었고요. 나무색각을 이용해서 뭐야뭐야 패밀리가 이랬지 항상 어색한 뭐야뭐야 패밀리 마시멜로가 제작을 했습니다. 이것을 던져서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? 크기는 크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! 이걸로 마시멜로를 당겨서 유나에게 보내겠습니다. 자, 입으로 받을 수 있을까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이대로 실패할 것인가? 아, 둘, 셋! 하하하핳! 하하하핳! 입으로 이렇게! 하하하핳! 하하하핳! 자, 불가능한 도전 하하하핳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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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갚아주세요! 하하하하핳! 오늘 마시멜로 먹기는 틀렸네요! 하하하핳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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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예요. 언니예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! 자, 마시간료가 알겠습니다. 우리 마시면 먹는 유화 송이 이 송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을까?! 이 송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까? 하겠습니다! 예, 일단 하나 들어간지도 더 버거운데요? 하나 들어간지도 더 버거운데? 음... 다음 주에 만나요.